힝 힝 잉야맨 로블록스 월 월 월 월 냥 월 냥 아니 고양이잖아 월 냥 냥 고양아 너도 설마 여기서 길고양이 생활을 하고 있는 길고양이니? 맞다옹 길고양이 생활을 지친다옹 나도 따신밥 먹고싶다옹 넌 뭘 먹은거냐옹 엉덩이에서 썩은내가 난다옹 쓰레기통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먹었다옹 그래도 맞다보니 고습다옹 나도 주인님이 생겼으면 좋겠다 냥 냥 냥 안녕 얘들아 귀여운 강아지랑 귀여운 고양이네 인간이다옹 월 월 월 월 월 월 분명 우리한테 낯검짓을 할거야 우리한테 해코지 할거다옹 아냐아냐 얘들아 얘들아 진저 진저 아줌마가 맛있는거 줄게 자 여기 피자다옹 피자 피자다옹 주인인데 널 너무 귀엽다 너희 혹시 주인님 필요하지 않니? 냥 필요하다옹 냥 냥 그러면 날 따라오면 너희들에게 친절한 주인님을 찾아주도록 할게 어때? 좋다옹 좋다옹 냥 냥 냥 냥 믿어도 되는걸 까몽 아이 속고만 살았나옹 착한 냥 착한 닝견도 있을거라옹 날 따라오면 샌드위치도 줄게 왈 왈 왈 왈 노노 슬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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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노 슬픽 슬픽 이사만 고양이네 최신 유행이다옹 아 난 그런거 잘 몰라서 말이야 슬픽 네 여기야 여기 슬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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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건물이 엄청 크고 좋아보이는데 멍 얘들아 들어와 멍 돌격이다옹 멍 멍 멍 멍 멍 멍 멍 어때? 야옹아 여기 엄청 좋은거 같아 이 펫샵 어쩌면 우릴 좋은 주인을 찾아줄지도 어 오 좀 어렵다옹 오 오 오 좀 싸지 돼 여기는 강아지들을 산책할 수 있는 상칭로가 안에 있는 거야 엄청 좋지 하찮은 고양이녀석 엄청 좋지 그러면 이쪽으로 따라올까? 나옹 고양이는 사람 말 듣지 않는다옹 나옹 고양이는 사람 말 듣지 않는다옹 나옹 따라오지마 따라가야겠다옹 하하하하 월 월 와아 짜잔 마오 마오 사료다오 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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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펫샵 진짜 좋은가봐 여기 사료는 너희들이 먹도록 해 많이 고팠지 와 이거 진짜 맛있어 뭐지 이거 고기 같은데 고기 맛있네 우리 진짜로 펫샵에서 만드는 사료야 아주 특별한 맛이 나지 않니? 응 이런거 처음 먹어봐야 무슨 고기에요? 돼지고기 소고기 응 글쎄 그거는 우리 가게만의 비밀이라서 말이야 야 맛집이다오 비법 펫치려고 하지말라오 어쨌든 너희는 이곳에서 주인님을 만날 때까지 존버 타는거야 알겠지? 알겠습니다 뭘 응 응 일이나 좀 할까 거기 갇혀있는 애들아 우린 뛰어다닐 수 있지라오 어쨌든 우리 진짜 좋은 주인장님을 만난거 같다오 맞다오 말투가 강아지냐 고양이냐 둘 중에 하나만 알아오 너 땡깐다 뭐 땡치리는 벌써 성견이 됐는데 아직도 주인을 못 구했어 땡치리 땡치라 너가 너무 쓸모없다고 차측하지마 내가 너를 쓸모있게 만들어줄게 따라와 뭐? 마옹마옹 진짜 이거 착한 착한 사람이다오 진짜 마옹 가까이 오지 말라오 이 야옹이는 마옹 와꾸바리가 좀 상해가지고 찾기가 힘들겠네 마옹 뭐라했냐옹 야 야옹아 내가 너도 쓸모있게 만들어줄테니까 따라와 어? 나 쓸모가 있게 된다는데 그래 갔다와 마옹 마옹 이리와 난 서란말 듣지 않는다오 이리 오지마 간다오 야옹아 잘가 멍 잘있어요 이제 평생 보지 말자오 야옹이는 어디로 가는걸까 와 어쨌든 이 펫샵 주인장이 너무 친절했어 멍 나 여기서 평생 살고 싶다 멍 멍 너네들도 주인님들을 기다리고 있구나 멍 음 나도 좋은 주인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음 위에 올라가서 산책도 하고 오줌도 쏴야겠다 멍 멍멍멍 음 여기다 쉬 쉬 아우 시원하다 멍 음 근데 이 펫샵 왜 문이 잠겨있지 음 동물들이 나갈까봐 문을 잠가 놓은거겠지 근데 야옹이랑 아까 땡치리는 어디로 간거지 멍? 야옹아 땡치라 응? 관계자의 출입금지? 야옹아 너 거기있니? 아아아아악 하하하하 어 이거는 리아냐옹이 목소리인데 무슨일이 있는건가 멍? 아아아아악 멍멍? 어 여기 키가 필요하다고? 야옹아 너 괜찮아 멍? 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아 아 아 분명히 야옹이한테 무슨일이 벌어지는걸 걸지도 음 하지만 여기서 무슨일이 벌어지기에는 너무 친절한 주인장님이었는데 멍 여긴 뭐지? 응? 여긴 뭐야 이 거북이가 살고있는 멍? 거북아 안녕 너 대머리구나 응? 뭐야 거북이는 입과 코 말고도 땡땡으로도 숨을 쉴 수 있다 땡땡은 무엇일까? 응? 왜 문제가 있지? 설마 문제를 받치면 열쇠가 나오는 건가 멍? 거북이의 입과 코 뭐지? 눈으로 숨을 쉬는 거 아닌가? 근데 두 글자가 아닌데 눈은? 다리? 다리일지도 다리일지도 다리에도 아가미가 있을 수 있잖아 다리 어? 틀렸잖아 그럼 뭐지? 음 잘 찾아보자 힌트가 있을지도 몰라 멍 음 멍멍 엉? 엉? 똥꼬? 너 누가 봐도 똥꼬가 힌트라고 알려주는 거 같은데? 멍? 똥꼬라고 쳐볼까? 똥꼬! 똥꼬 쳤더니 모자이크 처리 되는데? 어? 뭐야? 진짜 여기 열쇠가 있잖아 멍? 멍! 야옹아!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구하러 갈게! 멍! 멍! 열쇠를 꺼내고 야옹아 내가 구하러 갈게 야옹! 야옹 야옹 야옹아 갈게!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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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게 뭐지? 토깽이 카펫 멍! 삐약이 옷장 펭돌이 동성 나비 옷장 복시리 응? 저거 뭐야? 저기 피 같은 게 있는 거 같은데 멍? 멍 멍멍 여기에서 니아 야옹이의 냄새가 응?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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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맨 멍이 요맨 멍이 오늘 좀 풀어달라옹 풀어달라옹 니아 야옹이 너 여기 왜 여깄어? 멍! 그 그 인간 녀석한테 속았자옹 그 녀석이 갑자기 날 여기 가둬버렸다옹 나가고 싶다고 소리쳤지만 나 결국 이렇게 넣어버렸다옹 여기 있어? 이렇게 넣어버렸대옹 그래서 나갈 수가 없대옹 이거 어떡하면 좋냐옹 음 아니 분명히 그 착한 주인장님이 너를 응? 쓸모있게 만들어준다고 데리고 가셨네 왜 여기다 널 가둔 거지 왜 갑자기 여기 있어서 여기 이렇게 넣어버렸대옹 그래서 나갈 수가 없냐옹 일단 알겠어 내가 구해줄게 알았다옹 어 근데 그냥 나갈 수 있는데? 근데 그냥 나갈 수 있는데? 아니다옹 여기 이렇게 넣어버렸대옹 그래서 나갈 수가 없대옹 이래서 고양이들이 싫다 멍 넌 너무 멍청하다 멍 어딜 지금 고양이 보고 멍청을 하냐옹 넌 저 제정신이냐옹 멍 멍 어째 따라와라 멍 탈출이다옹 아무래도 뭔가 이 주인장 너무 수상하다 멍 그냥 탈출하다 멍 멍 응 근데 나갈 수 있는 문이 잠겼다 멍 열쇠를 찾아야겠는데 멍 여긴 뭐라고 써져 있다옹 엄마의 동물모양 가구작품들인거 같다 엄마가 그 주인장인가봐 아 엄마의 동물모양 가구작품들인거 같다 고양이 동상 몇마리? 고양이를 찾으라는거 같은데? 뭘 여기다옹 자 까마귀 동상이 누가 봐도 고양이고 봉구동상 땡치리 테이블? 땡치리? 땡치리 아까 그 강아지 이름이랑 똑같다옹 아 땡치리 모양으로 만든 테이블인가 보다 주인장이 땡치리를 엄청 좋아하잖아 멍 그런가보다옹 깜식이 장식장 음 잠깐만 그럼 고양이가 몇마리인지 찾으라는거 같은데 여기 나비 동상 한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인데? 여기도 있다옹 여기도 있다옹 세 마리 그리고 여기도 있다옹 넷 마리 넷 마리 넷 마리다옹 여깄다 여깄도 있다 다섯 마리다옹 다섯 마리 자 한번 내가 입력해볼게 다섯 마리 틀렸다는데? 알겠다옹 이거 그거다옹 멍 넌센스 퀴즈다옹 아니다 여기 고양이 한 마리가 또 있어 여기 쬐끄맣게 이건 억지 아니냐옹? 여섯 마리인가? 여섯 마리지 맞다옹 여섯 마리다옹 음 또 찾았다 여기도 있다옹 여기도 있다옹 여기도 있다옹 여기도 있다옹 여기도 있다옹 일곱 마리다 멍 맞다옹 일곱 마리 이걸 입력하면 근데 뭐가 나온다는거지? 어? 정답이래 오 맞다옹 맞다옹 히잉 아니 문이 열리면서 열쇠는 강아지 농상 뒤에 있다 강아지 농상? 복시리 농상이다옹 복시리 농상 복시리 농상 얜가? 없다옹 없다 어디다옹 열쇠가 어딨다는거지? 여기다옹 여기다옹 땡치리 농상이다옹 땡치리 없는데? 이거는 강아지 장식장이다옹 여기 뭐가 있는거 같은데 진짜? 오! 갑자기 생겼데옹 어쨌든 열쇠 획득 가자 올라가자 가자옹 가자옹 근데 여기는 관계자의 출입금지라는데? 멍 멍 여기 한번 문 열고 가보자 오 아 근데 여기는 관계자의 출입금지라는데 우리 올라가지 말까? 우리도 관계자다옹 근데 그 주인장님 우리의 엄마 같은 존재는 도대체 어디 있는거야? 숨으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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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아주 쓸모있게만 치러지지 죽어! 죽어! 그럼 이제 아까 잡아놨던 검은색 리아 고양이를 분리시켜볼까? artificial ,, ,, ,, , ,, ,, 예? 머우? 그래, 비키겠어! 므어어어어! 일로와봐 헥! 뭐야? 야 아까 봤던, 그 나비 동상 아니야? 나비 옷장? 무랑이를 죽어가지고! 동물 가구를 만드는 곳! 우린 살아있는 채로 만든다! 헉, 뭘, 우리, 고양이 땡, 땡치리 잠깐만요, 아까 그 땡치리 아니야? 끌려갔던? 땡치리를 죽여가지고 테이블로 만드는 거였어 저거 봐 어, 아까 그 삐약이 동석인데? 콩색병, 콩색병, 며옹 톡띵이 카펫이야, 얘, 그치? 진짜 살아있는 동물들을 죽여서 진짜 가구들을 만들고 있었던 거야 설마, 리아 너도 가구가 될 뻔한 걸까? 나같이 생긴 가구는 잘 팔리긴 하겠다면 그래도 그건 심하다, 며옹 일단 동물의 이름을 맞추래 땡치리? 얘는 땡치리고 하나 맞췄고, 얘는 뭐야, 이름? 얘는 계란? 어, 얘 팽돌이네, 아까? 아래서 봤던? 팽돌이를 엄청나게 때렸나봐 얘는 토깽이였어 얘 이름을 모르겠는데? 삐약이 아니야? 보고 와야겠다 보고 오자 하지만 우리 그 엄마한테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토깽이 삐약이였다옹 삐약이 우리도 저렇게 가구가 되는 게 아닐까? 넌 너무 무서워 오, 마옹 삐약이 정답 오, 열쇠가 있어 마옹 가자 마옹 문이 열렸어옹 잠깐만 야, 저기 말이야 저긴 또 뭐야, 사료 만드는 곳은 뭔데? 마옹 우리가 여기 처음 오자마자 이상한 사료를 먹긴 했었는데 피 냄새가 난 야옹 뭐지? 뭐하고 있는 거지? 으약 민이 체다아옹 저기 뭐라고 있는 거야? 고양이도 넣었고 고양이도 넣었고 고양이 넣었고 그다음에는 비둘기도 넣었지 퓨마도 좋아 너그리도 좋아 새 얘도 좋아! 다친 고양이, 긴 고양이도 넣고 폐등뇨우도 넣고 강아지도 넣어 빨려! 벌써 맛있는 냄새가 살살 나는걸? 우리 뱃샵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들이 아주 좋아 하겠소?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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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이건... 아까 맡았던 똥꾸랑 내 강아지 냄새인데?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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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흑 기분탓이겠지? 아하이하아하아! 저 아줌마 뭐 미쳤다 뭐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었던거니까 뭐? 뭐? 사료다! 아구! 맛있는 사료다옹! 음... 맛있어! 먹지 말라옹!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옹! 살아있는 동물들을 믹서기에 갈아서 사료를 만들고 있었다고! 멍! 아, 미안하다, 친구들아! 멍! 어, 인간은 너무 잔인하다, 멍! 우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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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미안양아! 멍! 우리가 여기 있는 동물들을 구해줘야 된다, 멍! 맞다옹! 맞다옹! 너무 잔인하다옹! 이럴 바에 길거리에서 사는 게 낫다옹! 인간들은 너무 잔인하다, 멍! 멍! 아, 대체 어디라도 망간 거야! 이 못생긴 둥부 고양이가 탈출을 해! 왜 난 둥부냐옹! 멍! 내가 보일 땐 너를 사루로 만들려고 했던 게 분명해! 오! 사루랑 똑같이 생겼다, 멍! 멍! 대체 어디 간 거지? 엑... 오호... 오호... 이 녀석 잡히면 발을 탕후로로 만들었지 마! COME et! 오오오오오! 일단 멍 가자! 멍! 탈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을 거야! 너 사루처럼 생겼다, 멍! 빨리 가자! 못 찾겠지? 여기 친구들이 갇혀있어! 이게 너 무슨 일이야! 내가 구해줄게! 친구들아! 그 층에서 녀석들의 소리가 나는데! 흠... 안 보인 등군! 분명히 이 근처에서 소리가 났던 것 같은데 말이야! 아! 그래! 너 이 녀석! 너 개나 성장했군! 너는 그래! 어차피 못생겨서 발리지 않을 테니 털이라도 깎아서 코트라도 만들어버릴까 동물털만큼 따뜻한 건 없지! 흠... 저기 있는 녀석은 쭉쭉 내장을 뽑아서 바로 만들어버려야겠어! 어?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걸? 기분 탓이겠지? 위험해 멍! 나 지렸다! 무서워서 지렸다! 나도 지렸다 멍!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어! 응? 여기에 강력한 폭탄들이 있다는데? 내가 한번... 어? 근데 너 냄새 너무 난데 아웅 내가 이 폭탄들을 한번 사용해볼게 멍! 이거 폭탄인가? 멍? 멍! 일단 친구들아 이 철책은 내가 부셔줄게 폭탄으로! 쫑!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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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헤엑! towards pain! rough thebi 잘했 up by olho 으아아아!! 또 막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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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기서 그 사람 쯔고기를 내주지 허허허허허허헣 한규성님, 구훈최님, 장아름님, 심영수님, 우후님, 남대형님, 김동서, 강남의 H, 침대님, 엘라님, 서종이님, 노재미씨님, 하이티비님, 매튜원님, 강화부도나님, 흥혜수님, 허경영님, 사부로 동생님, 성우, 이지훈님.